안녕하세요. 이 시간 보금편지 7번째 만남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이 되는 성경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제목 포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제목이죠. 이미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만약에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것이 끝이다라고 하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요양원에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임종 직전에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이 복음을 접해야 될 이유는 구원받은 이후에 진짜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원 전과 또 구원 후에 또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기독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삶을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다시 한 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격이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하나님은 없다. 니체의 고백처럼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뭘 모르냐. 원제 자체를 모릅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손에 굳이 봉사하면서 살면 되지. 이거는 철저 여러분 자범죄입니다. 인간의 윤리도적 의의를 강조하는 것은요. 자범죄지. 이 구원의 문제는요. 원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받는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원제 문제 해결되지 못했으니 당연히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자범죄들 무엇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요.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의 무서운 공격을 이길 수도 없고요. 다섯 번째로 이 치욕 배경. 치욕의 권세. 이 운명에서 이 배경에서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셨죠. 구원의 것은 건짐을 받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재화 사망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지옥 배경에서 건짐을 받는 것.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세 가지 직분을 담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만행의 왕으로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만나게 하는 직분이고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고 왕이라는 직분은 가짜 왕로로 타는 사단 마귀를 멸하는 직분이 바로 이 왕적 직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를 해결 받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바로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고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치욕권세, 지옥 배경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세상 부신자는요 내가 뜻을 정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야망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영증인 세계가 있고 영증인 실체가 있고 영증인 비밀이 있구나 이제 이걸 안 거거든요. 나에게 오는 문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원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왔던 문제구나 이제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우리가 거저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이 삶 이거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우리가 입 벌리고 진짜 감나무 떨어지기를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나라는 침로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죠.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서론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보면 구원받은 저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속에서 이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여러분들이 맛보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우리 본교회 예원교회 새가족국을 하면서 새가족들이 영접을 하고 가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영접하고 나서 다음 주에 와서 1주차 교육을 받으시는데 한 주간이 비시잖아요. 저희가 플랫폼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영접하고 돌아가시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 금, 토 우리가 이 영접 기본 메시지를 다 요일별로 쪼개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일마다 기도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순간이라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거죠. 봉쇄하는 거죠. 여러분 왕자와 거지 또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백조예요. 여러분 아시죠. 백조는 백조입니다. 오리 새끼들하고 같이 있어도 백조인 것입니다.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요. 왕자죠.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왕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구겨진 10만 원짜리 또 새 거 천 원짜리 뭐 같겠습니까? 당연히 구겨줘도 우리는 10만 원짜리 줬을 겁니다. 왜? 그 가치는 바뀌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잔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왕자는 왕자답게 살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지같이 살면 안 되겠죠. 백조라면 그 백조의 우아한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신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확실한 복음이 맞는데 생명 살리는 복음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기독신자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정확한 복음 한 번 들어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제가 막고리 새가족국에 1주차 교육을 받으러 오신 새가족분이 계셨습니다. 북한 성교국을 통해서 오신 분이신데 이 성도님이 1주차 교육을 받고 나서 예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저랑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왔는지 얘기를 듣는데 만민중학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이재룡 목사 거기를 6년 동안 다니면서 여러분 이 새터민들 탈북하신 분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6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는 거예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주에 같이 탈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며 목사님 저는 이제 이런 돈을 내가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저는 제대로 예수 믿고 싶어서 왔다고 친한 주에 등록하신 1주차 되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성도님 성함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시세요. 그런데 북한에 있었을 때도 아버지도 예수를 믿었고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었는데 어릴 때 이 성도님이 볼 때는 항상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본인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우리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아셨대요. 제가 그러면서 한참 웃기도 했지만 우리 새가족들이 그렇게 알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저것조차 모를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설사 저희 부모님, 저희 위에 조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하나님이 하나님 할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증수할아버지가 되지 않듯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인생의 줄을 잘 쓰셨고 너무 인도를 잘 받으셨다고 이제는 예원교회라는 이 토양을 떠나지 마시고 복음 안에 뿔이 깊이 내리시고 이 복음의 축복 누리시라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지만 또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정말 육신적인 것에 끌려서 육신적인 것 받고 영적인 것 포기하고 살아가는 기독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아셔야 되면 오늘 본론에 보시면요 구원받은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받았습니까? 육신을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 천국 입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육은 뭐냐 한 줌의 흙으로 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육신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요 시험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운과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이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를 정확히 알고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늘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내가 영향을 주지 못하면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거 반드시 지구 종말 심판대까지 뭐가 존재하고 있다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상책 중에 유일하게 사단의 음모를 폭로하고 있는 책은 성격밖에 없습니다. 저 실제로 그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니 교회에 왔으면 은혜의 얘기 축복의 얘기를 해도 펼쳐낼 판에 왜 자꾸 사단 막에 귀신 얘기하냐 이거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이상한 복사 아니냐고 그런데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랄말로 사단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속을 줄 모르는 거죠. 말은 지금 지옥 안 가고 싶다 얘기하면서 사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의 실체 그리고 여러분 구원은요 사단의 손에서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단의 실체를 알지도 못하고 그 존재를 부인한다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저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와 사단을 동등한 반면에 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영적인 사건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달을 수 없거든요. 영적인 실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귀신 들어보셨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뭐 처녀귀신 한 칼 물고 피 흘리고 그거는요 TV나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사단은요 단수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놓은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단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대적자 이간자 마귀랑 같은 뜻이거든요. 귀신은요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귀신들 군대 귀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두머리가 아니라 귀신은 그 밑에 쫄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마귀의 일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한가에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에 이 쫄병 위에 대장을 이겨버렸는데 자 성경에서만이 사단과 귀신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고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사단의 실체가 폭로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단은 싫어합니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실체를 바로 알고 선포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단의 머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미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초로 주신 복음 가장 기쁜 소식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죠. 여자의 후손은 죄가 없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직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을 보면 이제 완벽하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에를 멸해버리신 겁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볼 때 가장 여러분 파워있는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실제로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귀신이 벌벌 떨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저희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이 무속인들조차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내놓으면요 머리 아프다고 나가라 그래요. 어서 왔냐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지를 못하세요. 젊개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건세로 모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놀라운 건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죽어가면서 뭐하고 있냐 발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호랑이라고 아시죠? 종이로 만든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우리에 갇힌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달려들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발악하는 겁니다. 왜? 말쓰지 말해.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제림하실 때 사단은 완벽하게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발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종이 호랑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만 듣고 벌벌 떨고 무서워한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 종말의 날까지 전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 이단 귀신들을 활용해서 누구를요? 신자들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사단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단의 권세 사단의 활동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결박한다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무당집이 있어요. 무당깃발 세워져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깃발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역사는 우산과 점수를 통해 역사는 이 모든 무속 귀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기둥 뽑고 무당하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저는 실제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일단 그 무당집이 안 돼. 장사가 안 돼요. 그 동네에서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요. 이게 결박입니다. 그 무당이 죽어버리거나 망 이게 아니라 일단 거기서 떠나 그 지역에서 떠나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가거든요.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럼 언제 존재가 없어지냐. 주님이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오실 때 무적행 끝도 없는 지옥을 말합니다. 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완벽하게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가 결박되는 거 그렇죠.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이 결박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독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해방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드신 기관이 교회와 가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시절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고 목회자 하나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부신자들과 확신 없는 자들을 건드리고요. 또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점점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모든 질병이 다 마귀가 있다. 아니죠. 내가 잘 관리 안 해서 음식물 조절 안 해서 몸 관리 안 해서 질병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피하냐 여러분 확신이 있는 자 피합니다. 확신이 있다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크리스토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가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사단은 벌벌 떨며 두려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물 없는 것을 다닌다. 물 없는 것. 보통 성경에서는 이 물을 은혜 성령 비유적인 표현을 할 때 은혜 성령 물 없는 것은요. 은혜가 없고 성령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생명을 잃어버린 메마른 영혼들 다툼이 있는 곳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계속 참을 노리죠.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만 마귀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확신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계속해서 의심과 불화살의 불신앙의 불화살을 계속 쏘는 것입니다. 빈집을 찾아다닙니다. 빈집.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집도요. 똑같은 새집이지만 주인이 있는 집은 괜찮아요. 그런데 비워놓은 집은요. 더 빨리 노후되어집니다. 주인의 집은 내가 잘못된 때는 고쳐가면서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건강합니다. 주인이 고쳐서 쓰시거든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없는 빈집 하나님의 영이 없는 불신자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요. 피어있어요. 피고 청소되고 소재되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상 저는 이걸 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명상이나 요가들을 배우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마음에 우리가 평안을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이 명상이란 것 자체가 사람들이 생명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귀신을 불러들인 거거든요. 내 마음을 자꾸 피워요. 피우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자를 트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공중권세 자본자가 내 안에 역사하는 것. 그래서 명상은 정말 보금없이 명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접신하게 되어지고 영정문제 굉장히 더 가중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단은 누구를 두려워하냐 기도하고 정말 예배드리고 온전히 주의의 성수 주의를 지키고 촌도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단은 왜 하나님은 왜 사단을 가만히 놔둘까 실제로 제가 렘너트 사육을 했을 때 이러한 질문을 했던 렘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우리의 염소 이야기를 해줬죠. 양특증은 일단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 안 움직이죠. 그런데 염소 한 마리를 넣으면 그 염소의 뿔에 불리지 않으려고 찔리지 않으려고 양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털도 엉킬 수 있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을 악역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는 절대 아니시지만 때로는 사단의 활동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니 아니요. 알곡과 가라지처럼 마지막 때 풀에 태워버린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적용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고 왜 육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혹거리가 있고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 못 받을 일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천사들이 모여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인 것은요. 늘 의견 충돌이 있고요. 나와 다른 망망대위에 금으로 던진 것처럼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이 또 교회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늘 우리를 깨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문제와 사과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거든요. 문제 아니었으면 내가 보지도 않았을 말씀 말씀 한 구절에도 볼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영적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세와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화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를 생활화 하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고 주의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다 좋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도하는 것 차라리 안당하는 게 낫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 기도 안하는 게 낫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를 깨달아 가운데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은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사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만희 성부 성자 성령 이대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셔서 구원받은 실제적인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6절 우리 성구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고는 요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찔리시고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신 것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저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성장합니까 태보합니까 성장하거나 태보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로로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도 공짜고 선물이고 하나님이 거쳐주셨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성장이나 태보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우리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구원은요 행함 없이 거져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 들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 구원받은 이후에 이 신앙생활이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성장과 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늦게 믿었는데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오래전부터 믿었는데도 늘 그 자리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장과 태보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너가 위대해라 너가 죄짓지마 너가 착하게 살아 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하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처한 곳에 정말 주인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계수록 3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나 도적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나의 허락받지 않고 그냥 담 넘어오는 그런 도둑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오늘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은 주체가 누구죠 내가 여는 거죠. 여러분 영접당하지 마시고 영접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틀어서 아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을 시인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또 내가 예수 믿어보니 하나님 주신 응답들도 간증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중요한 성경 구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21절 이 말씀하고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은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흑암의 관세가 무너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자막 감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우스갯 이야기로 어느 비행기가 엔진 고장이 난 거예요. 이제 추락 위기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신사 한 명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혼자 편안하게 앉아있냐 나는 목사요. 아 그래요? 그럼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며 사람이 살건 죽건 비행기가 추락하건 추락하지 않건 간에 그거는 천국 기획팀에서 할 일입니다. 저는 영어 파트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살고 죽는 거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사실 우리 주관은 아니죠. 하나님의 철저한 주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실 때 절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나팔만 불고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태워지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제 나의 모든 능력과 환경과 배경과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보자가 있습니다. 자 의자가 있어요. 측면으로 여러분 이 그림은 뭘까요? 자 예수님 십장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밭에 있고요. 내가 이 보자의 추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모습이거든요. 불신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내 마음 안으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 앉아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사탄은 내 안에서 더 이상 주인으로 타지 못하니까 마음밭으로 쫓겨나겠죠. 여러분 이 상태가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99%가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의 보자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종이라 예수님 나 이거 필요하거든요. 언제 언제까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부리는 종인 겁니다. 철저히 종교인의 표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자에 예수님이 나의 만앙의 왕으로 오시고 그 발 아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영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서 아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구나. 제가 보급회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어디에 속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에 안주합니다.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접은 했는데 막상 내 삶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주인이 되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근심, 걱정, 염려, 불신앙 원망, 불평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전히 주인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고민과 문제를 내려놓고 나의 고집과 염려를 내려놓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게 정식이로 내가 길을 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하면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마음을 앞에서 합신 기도할 수 있고요. 중요한 문제나 또 사건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집중으로 그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대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영적인 싸움이다.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다. 뭐 해야 됩니까? 영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영권 있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예수 크리스토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이 사단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흑암의 세력은 결박되어질 치여다. 여러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크리스토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이 성령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성령은 성령님이고 아닙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죠. 완전하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또 굳게 붙잡고 사실적인 건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금편지 대상자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금편지로 양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보통 초신자들 새가족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사명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 보금편지를 들고 갔을 때 어떠한 대상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정말 보금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성령인들을 받고 실제 영적 싸움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일을 체험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셔서 증인으로 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보금편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시고요. 여러분 자체가 아주 반가운 기쁜 소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기 싫고 꺼려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이 돼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보금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살아나는 의담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적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셨습니까? 아멘 당연히 마음의 중심에 보자에 모셨다면 나의 고민, 염려, 고집 선입견을 앞세우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정치를 인정하셔야 되죠?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여러분 육탄전 아닙니다. 사람과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단의 정치를 좀 정확히 알고 인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힘으로 하는 싸움 아니고 내 지식으로 기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곧 최고의 영적 싸움에 성령의 검이 되어져서 모든 흑감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보자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정치를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 싸움의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옴 나이다. 아멘 우리 일곱 번째 만남 핵심 포인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만이 사단의 정치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제가 귀신과 함께 설명을 드렸죠. 단수고 우두머리고 타락한 천사장이요. 귀신은 폭수로 표현이 되어지고요. 사단의 쫄깁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만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의 이를 멸하시고 사단의 머리는 깨져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어떠한 자리를 공격합니까? 물 없는 곳 생명 없는 곳 그쵸? 비고 청소된 종교인들 확신 없는 자들 또 각종 정신 문제 각종 질병을 통해서 그쵸? 사단이 주는 죄의 질병들 또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자 어밀히 말씀드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가장 두려워합니다. 확신 있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온전한 주의 성수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성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가정에 또 내가 처한 곳에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불신자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세 가지 그림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만흥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발 아래가 아니라 내 인생의 보좌위에 위에 앉으시고 나는 그 발 아래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일곱 번째 또 이 만남을 통하여서 구원 받은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영적인 실체를 바로 알고 또 영적 싸움에 넉넉히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